뭐야? 뜨거워? 팝콘이 이렇게 됐어! 뜨거워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저희는 오늘 천하제일검을 만나갑니다 천하제일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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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는걸까요? 어디로 주차하지? 저기 오래 쩡! 대박 주차! 주차! 여기 방귀야 여기 방귀야 주차! 땀났다고? 여기 오면 돼! 자 우리도 좀 세트 해볼까요? 그럴까? 저희는 지금 자동차 벽장에 왔구요 내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점으로 고고싱! 내점으로 고고싱! 씁스럽고만 조심해 받아 고고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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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없어? 고고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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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따! 뭐 먹을래? 글쎄! 그래도 귀찮았으니까 팝콘을 먹어볼까? og 예 은하 고춧가루 자판길도 있네 내가 잡을게 자동차 시장이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왔어? 어 왔다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 뭐야 뜨거워? 팝콘이 이렇게 됐어 뜨거워 이거 내가 드릴게 괜찮아 차가 중간에 있으니까 이건 좋네 원래 앞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근데 경차찌고는 차가 높아가지고 봐봐 키 봐봐 맞아 이 차가 앞에 있으면은 좀 차 안에 소독제를 굽혀있습니다 아, 아프다 이제 시장에 가르침 비쥬얼 자, 아프다 자동차 영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아래 평소에 잠시 조용히 자동차 평소에 그냥 앉아서 배달시켜도돼 팝콘 뜯어보자 세상에 치즈 마셨어? 응 치즈 팝콘 넣었는데 짭짤하진 않고 뭐라고 할까? 흔들어야돼 꽁 누르면 되지 않을까? 됐다 짱내는거야? 그러니? 준비 완료 자 세팅해보겠습니다 짜잔 짜잔 쓰레기 봉수도 가지고 왔고요 안에 뭐 들었어 근데 뭐야? 이거 이거 몰라 이거 몰라 허리가 크네 여기 잘 돼있어 아 쟁반을 갖고 왔네 맞다 근데 지금은 켜도 되지 않아? 그치 30분에 근데 나 주먹받이 펴는데 왜 김이 없어? 김 있어 근데 주먹받이 없어 없어? 밥 많았는데? 안 좋네 아 너무하네 숟가락은? 숟가락도 안 줬어? 대박이다 여기 여기다가 오빠도 한입 빼 맛있지? 맛있지? 여기 저번에도 시켜먹었거든 응 이거 주고 나머지 오빠 다 먹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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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차가 엄청 막히네요 근데 뭐 자동차장은 생각보다 그냥 쏘쏘 집에서 편하게 먹으면 재밌겠다 싶고 얘들 좋은 경험 했다 그치? 오늘은 제 강아지를 데리러 갈거에요 내일 같이 차 타고 산책 갈거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겠네 저희 집 강아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따 봐요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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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게 아이쿠게 아이깜다 아이쿠다 아이쿠다 아이쿠 아이쿠 정롱 정롱 어이구 좋게 아아 아이쿠 다 먹었어? 아이쿠가 먹었어 응? 또 쩔? 또 쩔? 쩔다 정롱 이제 침대로 갈까요? 이제 침대로 갈까요? 가실까요?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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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해 어이구 채팅 아 다는 찍었어? 내꺼거든? 내꺼거든? 아이쿠 아이쿠 찍은거야? 뭐 말해? 예수아이 이렇게 하면 손 탁한다? 아아야 때려보는거야 한 손? 저기요 응? 걔만 볼거야? 응? 응? 걔만 보는데? 응? 나한테 관심이 없어?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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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내다 말씀해 응 으휴 꽁 안돼 아이쿠가야 우리한테는 더위에 다음날 다음날 동일하게 다음날 아유 카메라 응급겨 보라 아냐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거 안 먹어도 다 아니니까 만약에 프랑스에 쓰신다 아 이게 뭐지? 네... 개 웃이야 ㅋㅋ 웃는 거야 응? 귀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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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avais 다음 serious 홈 안녕